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우리가 기초과정에서 교재 페이지로는 64페이지에 있는 부동산 경제론입니다 이 경제론 자체는 단원 자체가 여러분들이 부동산학을 이해를 할 때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런 단락이다 그래서 경제론에서는 수요공급이론하고 경기변동에 대해서 두 가지가 시험목차로 되어 있는데 수요공급이론을 배우시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의 가격이라는 것의 결정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고요 또 이런 가격이 변하면 수요와 공급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시장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쓰이는 게 이 수요공급이론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처음에 배우실 때는 이 수요공급이론을 조금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교문을 나선 지가 좀 오래됐고 하다 보니까 수요가 뭔지 수요곡선이 뭔지 이런 것부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친숙해진다는 의미에서 기본적인 내용 정도 확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요공급이론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게 수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수요라는 걸 보게 되면요 경제주체인 소비자가 일정 기간 동안 모든 가격 수준에 대응해서 재화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우리가 수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수요에 대한 의의 개념을 보게 되면 수요라는 것은 시작에서 주어진 모든 가격 수준이 있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그 밑에 A 상품에 대한 수요표라고 이렇게 제시가 돼 있죠 그러면 이제 특정한 상품이 주어져 있을 때 가령 예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사과를 가정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득이 만원이라고 가정하자고요 만원인데 시장에서 만약에 사과 하나의 가격이 가령 예들어서 만원을 가정을 했죠 여기가 가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한번 잘라 보자고요 만약에 사과 하나를 가격이 우리가 2천원이라고 가정하자고요 2천원이라고 가정할 때는 2천원 하면 좀 그런 거예요 5천원 5천원이면 두 개 살 수 있겠죠 소득이 만원일 때 그렇죠 그런데 얘가 만약에 가격대가 가령 예들어서 한 3천원 정도로 이렇게 떨어졌다고 가정하게 되면 그러면 최소한 못해도 3개 3.3개 정도는 내가 소비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게 만약에 가격이 2천5백원이 됐을 때는 4개까지도 내가 구매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얘가 만약에 가격이 2천원으로 만약에 돼 있다고 그러면 나는 최대 5개까지는 구매할 수 있을 것이고요 천원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10개까지 내가 소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사과라고 하는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 시장에서 주어진 모든 가격 수준이 있죠 거기에 대응해서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있죠 이걸 우리가 이제 수요량을 얘기하죠 이거를 하나의 전체 곡선 전체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수요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모든 가격 수준에 대응해서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내는 게 수요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수요량이라는 것은요 모든 가격이 아니라 사과의 가격이 만약에 2천5백원으로 가격이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에 했을 때는 2천5백원의 가격에서 내가 구매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은 4개가 되겠죠 그래서 특정 가격 수준에서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을 우리가 수요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요량이라는 것은 이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소비하는 양의 크기가 달라지더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수요는 소비자가 모든 가격 수준에 대해서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내고 얘는 특정한 가격에서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을 나타낸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요에 대한 성격이라는 것은 이게 사전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사전적 개념이라는 것은 이런 가격대가 형성이 됐으면 이렇게 내가 구매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뿐이지 실제로 구매가 완료가 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가격대가 이렇게 됐을 때 소비했다는 계획은 세웠다는 것뿐이지 실제 시장에서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양의 크기는 달라질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통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경우죠 만약에 정부가 만약에 무슨 우리가 올림픽 같은 거 개최해서 기념주화를 발매했을 때 어? 그러면 이거는 소장 가치가 있으니까 나오기만 하면 나는 천 세트를 발매하면 내가 다 사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막상 정부는 수량을 통제하기 위해서 1인당 두 세트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계획은 내가 천 세트를 세웠지만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건 두 세트밖에 안 되는 경우죠 그래서 사전적 개념이다 이런 얘기죠 실제로 구매가 완료가 됐다 그러면 틀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수요는요 유효수예요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이 수요는 유효수요 우리가 어떤 상품을 구매하겠다는 욕구라는 것은 이 상품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이 있죠 지불 능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경제학에서 얘기할 때 수요나 공급이나 기본적으로 유량 개념을 반영하고 있죠 유량이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이 명시가 돼 있을 때 그 수량의 크기가 분명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 들어서 용돈이 100만 원이에요 박한 양반 용돈을 100만 원을 주시는지 아니면 부인으로부터 100만 원의 용돈을 받으시는지 용돈 100만 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커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1년 용돈이 1년간의 용돈이 100만 원 그러면 이게 크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죠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간 개념이 명시가 됐을 때 수량의 의미가 분명해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유량에 대한 부분을 명시할 때는 이렇게 기간 개념이라는 게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물론 저량이라고 해서 시점이 주어졌을 때 의미가 분명해지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경제학에서 얘기할 때 대부분 소모성 재화를 얘기하기 때문에 어느 기간 내에 어느 만큼 소비했느냐를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 개념을 명시하더라 지금은 유량 저량은 구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요 공급 이론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수요 법칙하고 수요 곡선 정도까지만 먼저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오는 게 수요 함수라는 얘기죠 수요 함수라는 거는 이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것은요 해당 재화의 가격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관련 재화의 가격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해당 재화라는 것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아파트 시장 그러면 이때 그 아파트가 해당 재화가 되고요 관련 재화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가령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이런 애들이 있죠 우리가 아파트가 너무 비싸면 단독주택을 소비할 수도 있고요 단독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면 아파트도 소비할 수 있다 즉 해당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애들을 관련 재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파트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파트 가격, 소득, 가격과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련 재화의 가격 등에 영향을 받더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변수가 무수히 많을 때 이 변수를 이 그래프 상에서는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가격도 변할 수 있고 소득도 변할 수 있고요 관련 재화의 가격도 변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여기 가격하고 수요량에 두 개의 변수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은요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는 가정을 부여하죠 그렇죠? 그래서 오로지 이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영향을 받는다고 약속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종측은 가격을 쓰기로 정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가 영향이 된다?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결정이 된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수요 쪽에서 보게 되면요 이 수요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요 법칙이라는 것은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이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 있죠? 이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수요량은 감소를 하고요 그렇죠?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수요량은 증가하는 이런 식으로 반비례 관계가 형성이 돼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고 얘기하자면 이걸 수요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수요 법칙 그래서 이 수요 법칙이라는 것은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난 게 수요 곡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여기 가격이고 여기가 수요량이라고 했을 때 통상은 우리가 이거를 P라고 표현하죠 프라이스의 약어니까 그래서 P라고 그 다음에 수요량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이게 퀄너티 오브 디멘드라고 해서요 이 디멘드라는 게 수요거든요 이게 양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수요량을 얘기를 할 때 약어로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랬을 때 가격이라는 것에 의해서 수요량의 크기가 틀려지죠 가격이 100원일 때는 수요량이 예를 들어서 10개였는데 가격이 200원이 되면 수요량이 5개로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줄어들고요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수요량이 늘어나죠 그럴 때 여기 두 개 보이는 점이 있죠 이걸 연결한 선을 우리가 수요곡선이라고 해요 수요곡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 이 법칙을 그림으로 나타난 게 수요곡선이고 그래서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우하향하는 기울기를 갖더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수요법칙이에요 수요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이 무슨 관계다 반미래 관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기본이죠 이게 나중에 탄력선 개념 이런 데까지도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에 관한 기본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신 경우고요 그랬을 때 수요법칙의 예외라든가요 개별수요 시장수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겠고요 68페이지에 가면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가 있어요 이거는 일단 시험상에서는 활용을 자주 하는 편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 있죠 이거를 구별하는 게 조금 힘들어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요 얘는 여기 그래프 상에서 보면 여기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이라는 것이 이렇게 돼 있었을 때요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일 때 10개를 소비했는데 가격이 2,000원이 되니까 5개만 소비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뭐가 변했냐면 가격이 변했잖아요 가격이 변해서 이렇게 수요곡선이 있을 때 이렇게 곡선 상에서 이렇게 동일한 선에서 이동하는 형태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여기 그래프 상에 있는 얘가 변해서 이 양이 변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격에 의해서 그런데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얘는 여기 그래프 상에 있는 이 가격이 변한 게 아니고요 얘가 변하지 않았는데 수요량이 변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을 때요 가격이 1,000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수요곡선이 주어져 있을 때 10개였어요 그런데 이 가격은 안 변했고요 가격이 변하지 않았는데 수요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가격이 변하지 않았는데 왜 수요량이 늘어났을까요? 이거는 가격이 아닌 소득이 변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득이 변했기 때문에 그 변화가 이 안에서는 표시할 수가 없으니까 경제학자들이 그 변화를 간접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선을 새로 그린 거예요 그랬더니 곡선이 여기 있던 D가 D1으로 우측으로 이동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증가해서 변한 거냐면 소득이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아닌 애들에 의해서 이 수요량이 변한 것의 명칭은 우리가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공급량의 변화나 공급의 변화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만 인식하셔도 무난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런데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는 감소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가격이 아닌 애들의 변화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한 것은 수요의 변화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한 것은 우리가 수요량이 변한 여기는 변수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가격이 아닌 애들이니까 변수가 다양하게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죠 그래서 너무 처음에서부터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물론 이 부분도 우리가 플러스원 강의를 통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경우죠 그래서 그런 정도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기초 과정에서는 이런 정도의 용어들을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조금 넘기시게 되면요 부동산 수요의 70페이지에 있는 특성 및 종류는 지금 참고하셔도 되고요 72페이지를 가시면 공급이라고 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공급에 대한 것도 지금 수요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이해하시면 거의 비슷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공급이에요 그러면 이 공급이라는 것도요 공급이 있고 공급량이라는 것이 있었을 때 똑같겠죠 이 공급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주어진 모든 가격 수준에 대응해서 생산자가 생산하겠다는 욕구를 나타내고 그러면 특정한 가격에서 내가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양을 나타내는 것이 공급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공급의 성격이라는 것도요 똑같아요 얘도 사전적 개념이에요 시장에서 가격이 얼마의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나타낸 것이지 실제로 공급이 완료가 된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얘도 유효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공급하겠다는 욕구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어느 A지역에 있는 H건설이 2021년에 주택을 갖다가 천체를 갖다가 분양을 했어요 그런데 2022년에 주택을 1500채를 공급할 계획을 수립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얘네는 일단은 기존에 이게 계획이지 실제로 1500채가 공급이 된 건 아니죠 내년도로 예상을 할 때 경기가 좋으면 이거 이상도 공급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보다 적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전적이죠 공급이 완료된 개념이 아니죠 그리고 얘네는 올해 이만큼 분양했던 실적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정도의 양은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얘들도 유량 개념이라는 얘기죠 유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가 명시가 되느냐 하면 기간이 명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2022년이라는 1년이라는 기간 안에 이 정도를 공급한다는 얘기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죠 그런데 만 채의 주택을 1년이라는 기간 안에 공급한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양이라고요 그러니까 기간이 명시가 됨으로써 그 양의 크기를 우리가 구별이 가능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성격 우리가 수요할 때 같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신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공급함수라고 명시가 돼 있죠 그게 73페이지 상단에 있죠 그러면 공급함수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의 관계를 또 함수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여기도 해당 재화의 가격이 있고요 기술 수준, 생산 요소 가격 이런 애들이 있죠 그랬을 때 똑같은 거죠 해당 재화라는 것은요 만약에 주택 시장에서 주택 그러면 이게 해당 재화죠 주택 가격이 변하면 주택 공급량이 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건축 기술에 따라 주택 공급량이 변할 수 있고요 생산 요소 가격이라는 것은 이게 생산 요소라는 것은 제품을 생산할 때 투입하는 재료예요 그렇죠? 그 가격이라는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주택을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토지 가격 그렇죠? 그 다음에 건설 노동자의 임금 이런 것들이 생산 요소 가격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변수가 있을 때 그래프 상에 이걸 다 표현할 수가 없죠 두 개만 쓸 수 있으니까 얘네도 똑같아요 수요할 때라 가격이 변할 때 다른 애들은 일정하다고 가정을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이 주택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변수는 주택 가격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공급함수를 얘기할 때는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나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 공급 법칙하고요 공급 곡선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 여기서도 역시 공급 법칙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공급 법칙은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요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 관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요 공급량이 늘어나죠 공급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윤이 더 커지니까 그런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공급량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 관계로 나타나는 것을 공급 법칙이다 중요한 기본이죠 그렇죠? 그래서 수요 법칙하고 공급 법칙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정리가 돼 있어야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난 게 공급 곡선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공급 곡선을 보시면 여기가 가격이고 여기가 공급량이라고 했을 때 이런 관계가 되겠죠 가격이 예를 들어서 천 원일 때는 열 개를 공급을 하는데 가격이 2천 원이 되면 공급자들은 이렇게 20개로 양을 늘리죠 늘릴수록 이윤이 커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두 개의 점을 선택해서 연결한 선이 공급 곡선이고요 그래서 기울기가 이렇게 우상향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생산비하고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우리가 강좌 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고 공급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 정도를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74표에 나오는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는요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 변화 얘기했었죠 둘 다 가격에 의해서만 변하는 게 수요량과 공급량의 변화고 가격이 아닌 애들에서 변하는 거를 수요와 공급의 변화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요건이 똑같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 경제 편에서는요 저희가 해드려 봤는데 한 번에 쫙 풀어드린다고 해서 다 받아들일 수 있냐면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도 무난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정확한 용어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으면요 잘못 들어가면 되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초적인 용어서부터 하나 둘씩 이렇게 들어줬다가 조금씩 플러스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77페이지를 가시면 부동산 공급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이 부동산 공급에 대해서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보십시오 이건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 있으니까 연계해서 잠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뭐 배우셨냐면 부증성 배우셨죠 부증성으로 인해서 무슨 공급은 불가능하다 예 물리적 공급은 안 돼요 그런데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경제적 공급은 가능해요 즉 용도 변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드렸었죠 이렇게 수직선이라는 것은요 공급 곡선이 만약에 100이잖아요 여기 있는 이 가격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이 양이 전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 인류가 거주하고 있는 지구라는 것은 단 하나의 거대한 땅덩어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아무리 많이 변하더라도 이 양이 불변해요 그런데 우리가 양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지로 쓸 수 있던 것을 우리가 일부를 택지로 농지로 쓰던 것의 일부를 택지로 용도 변경을 하면 택지의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 기울기가 이렇게 좀 완만하게 돼요 그러면 양이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불변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있던 양은 불변이고 용도 변경을 통해서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는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지만 용도 변경을 통한 용도적인 공급은 가능하구나 라는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 이상에 대한 것까지는 얘기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물리적 공급에 대해서는 부증성의 원리를 용도적 경제적 공급에서는 용도의 다양성에 대한 논리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78페에 제가 하시게 되면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올해 시험에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대해서 출제가 됐는데 이론으로 등장한 것은 참 오래간만에 등장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균형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계산도 나올 수도 있고요 이론도 나올 수 있는데 이번에 기초 과정에서는 이론에서 균형에서는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느 때 가격이 올라가고 어느 때 이 균형 가격이 하락하느냐 이런 여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념 정도를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경제 편에서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게 뭐냐면 탄력성 개념을 조금 힘들어 하세요 그런데 그런 탄력성에 대한 것도 개념 정도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우리가 대비할 수 있더라 탄력성은 이론 계산 다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정리를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지금 등장하는 게 뭐냐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 균형 상태라는 것은요 수요자하고 공급자하고 만족할 상태예요 그래서 수요량하고 공급량이 일치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의의를 보시게 되면 우리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고요 공급 곡선은 이렇게 우상향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교차는 이 지점에서 균형 가격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균형 가격이 천 원이고요 이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하고 공급량이 서로 일치해요 그럼 왜 이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하고 공급량이 일치를 하게 되냐면 둘 다 만족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공급자는 100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800원은 받아야겠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안 만들 때 돈이 800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800원이라는 이걸 우리가 생산비라고 얘기하는데 생산비 안에는 생산자의 정상 이윤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800원만 받으면 자기는 손해보지 않고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 가격이 천 원에 결정이 되면 생산자는 이 면적만큼 이윤을 얻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우리가 용어로 생산자인요 이렇게 되게 돼요 어쨌든 이윤을 얻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소비자는 이 상품을 구매할 때 최대 1200원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장 가격이 천 원에 결정이 되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좋은 물건을 싸게 사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들도 이 면적만큼 이윤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요자나 공급자나 다 만족을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우리가 균형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하고 공급량이 일치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뭐를 정리하시면 되냐면 이런 얘기죠 그런데 시장 가격이 12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럼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요 우리가 수요법칙하고 공급법칙 배우셨죠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수요량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런데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어떻게 될까요? 공급량은 늘어나겠죠 그러면 공급량은 120개가 되고요 수요량은 80개로 줄었어요 그러면 수요량에 비해서 공급량이 많고 공급량에 비해서 수요량이 적은 상태 있죠 이 상태를 우리가 초과 공급이라고 얘기를 해요 초과 공급 상황이 발생하면요 공급자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덤핑, 바겐셀 등의 전략이 나타나죠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떨어져요 1190원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수요량이라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겠죠 85 그런데 공급량은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공급량은 줄어들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되면 가격이 하락해요 그러면서 다시 균형 상태로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가격이라는 것이 8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공급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런데 수요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발생하냐면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여기가 수요량이 되겠고요 여기가 공급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발생하냐면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팔려고 내는 물건에 비해서 사려고 하는 양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공급량은 늘어나지만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수요량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조정 과정을 거쳐서 다시 균형 상태로 회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그래프가 복잡하고 저게 무슨 얘기야? 여기서는 이것만 이게 중요한 거죠 초과 공급이라는 건 가격을 하락시키고 초과 수요량은 가격이 상승하는구나 이것만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초과 수요 상태에서 초과 수요량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거나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은 상태예요 그러면 가격이 상승해요 초과 수요 상태는 초과 공급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거나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부족한 상태를 초과 공급이라고 해요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는 거예요 이것 두 가지가 균형 상태에서는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이것이 먼저 정리가 돼야 이 균형의 이동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정리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균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84페이지 쪽으로 가시면 탄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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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